오늘 강원 산간에는 첫 서리와 얼음이 관측됐습니다. 내일 새벽에도 강원 내륙과 산간에 서리가 내리고 얼음이 오는 곳이 있겠고요. 일부 중부 내륙과 산간, 남부 산간에도 서리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현재 전국에 구름 조금 끼어 있습니다. 내일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으면서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서울과 경기도는 낮 한때 구름 많겠습니다. 내일 아침에도 쌀쌀하겠는데요. 최저기온 서울 11도, 강릉 12도 예상되고요. 한낮기온 서울 24도, 대구 25도가 되겠습니다. 내일 오후부터 제주도 남쪽 먼바다에서 바람이 점차 강하게 불고 파도도 높게 일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모레 날씨입니다. 다음은 모레 날씨입니다.